매직라인과 매직오토를 사용하면 주차시 굉장한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좁은 공간 주차시 매직라인과 매직오토가 있다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후진결을 넣으시면 후방영상과 매직라인영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카메라영상만 아니라 거리까지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따로 후방센서의 모니터를 볼 필요없이 한곳을 주시함으로써 안전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가 되었습니다. 기아를 빼게 되면 전방영상이 표출됩니다. 매직오토를 사용하면 좁은 공간 주차시 화면의 영상과 매직라인의 거리 표시로 보다 안전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설정된 시간이 끝나면 앞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